오오오오오와 오오오오오 저 발.. 발가락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돌아가는게 아니에요 지금 아 이거 지금 평안하면 못하겠다 이거 물구다 Кто 돌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master 둘러보 weekends 엄청나세요 horse 나가고 싶어요 짝짝짝 더 어려운 게 있대요 뭐.. 이분이 이거 훌라후프를 때려버리면 나 뭐해 나 할 게 없잖아 저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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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짓을 안해 무릎으로 하나 돌렸죠 야야야야야 뭐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섞었어 오오오오오 아니 이렇게 웃으면서 이거를 막 돌리네 하하하하 아아 프로페셔널 아아 다르다 오케이 아 이걸 어떻게 넣어야 되냐 쇼에? 너무 어렵다 이거 쇼에 넣으려고 하니까 아아 나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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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레 하하하 지금 동작을 짜고 했거든요 같이 할 부분 그래서 저 친구가 하나 하면 내가 그 뒤에 하나를 잇고 내가 하나 하면 저 친구가 뒤에 하나를 잇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움직임이 너무 좋으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정말 아 모든 다 할 것 같은 느낌?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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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둘 둘 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넌 둘 그래? 솔로 팩 그리고 그리고 하지 마 내가 흘러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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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요새 흘러내고 왜 흘러내고 왜 흘러내고 몇 번은? 20번 아잇! stop him here 오케이 I don't know I want to use a set for example 난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작은 곳 네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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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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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아하 아하 네 더 말한 여기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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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운함 운함 운영은 좋은데요? 좋은데요?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그래서 저녁을 보여주는데 저녁에 제가 물어볼께요 그 사람을 물어보시죠 네 저는 멕시콘 친구들이예요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밤에 너는 free 네 이 운영은 여기 있는 곳에 그리고 내일 밤에 공부에 대화가 돼 너는 안 오시면 바로 지키기 위험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주위에 대화해서 안녕하세요 만약에 그곳에 대화가 돼 응시 후에 대화가 돼 만약에 원하는 게 뭐? 네 왜냐면 매일 아침에 대화가 돼 이거 대화가 돼 네 네? 예스! 에이! 좋은 일! 좋은 일! 자, 오늘 다 했어! 잘했어요! 잘했어요! 자, 오늘 첫 번째 연습을 끝냈고요. 사실 저는 오늘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만 하려고 왔는데 또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뭔가를 때려버렸어요. 그래서 조금 짰어요. 지금 한 2분에서 3분 정도를 짠 거 같아요. 그래서 내일도 연습하고, 모레도 연습하고, 일요일날 공연! 내일 모레 클리피 공연! 이해하시나요? 아니요. 이해하시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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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와 스페인이요? 영어와 스페인이요? 스페인이요, 영어와 프랑스. 아... 스마트. 너무 스마트. 참기국어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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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. 우리 시리즈와 vlog까? 안녕! 반갑습니다. 안녕! 안녕! 안녕... 오~~ вещь 좋아... 태 87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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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의 주인공을 가르치다 나의 주인공을 가르치다 제가 스위치 랜프에 왔는데 저는 캠핑을 가르치다 엄마가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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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스위치 랜프에 스위치 랜프에 자연스러운 산과 네, 이거 진짜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너무 비싸고 아 그래요 그 이유는 내가 너무 비싸고 아 네 너무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차량을 많이 넣어 너무 비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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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다 더 비싸고 나보다 더 비싸고 얘기하기로는 7분, 8분 정도 쇼를 만들기로 했어요 연습기간이 두 번 이틀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쇼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엉성할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그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고 아주 값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근데 여기 멕시코 시티가 고산이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헉헉거려요 춤췄을 때 어떻게 되려나 몰라 아무튼 저는 피스아웃입니다 피스아웃 무서운 일지 마시면 쏟아웃 U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